첫 곡 2시 20분 들려드릴게요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난 여태 널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작은 카운터에서 뭐 드시겠냐고만 묻다 두 다리같이 그래도 좋은 건 그녀가 오는 오후 2시 10분 긴 머리를 넘기며 날 향해 웃고 있는 시간이 멈출 것 같아 행복은 짧을까 지금은 두렵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난 거야 그녀가 저기 웬일일까 내게 완만하네 전부터 얘기할까 했는데 네 품이 잘 어울려요 카페 안엔 두 사람 우리 밖에 없는데 내 맘을 들켜버렸나 수줍게 웃으며 주문을 미루고 있어 네 품이 잘 어울나요 외유, 외유 후 외유, 외유 후 외유, 외유 후 아멘